안녕하십니까? 미국 엘리트 학원에서 미국 대학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앤디 일리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12학년이 되는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생했던 지난 시간들의 최종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인 미국 대학 지원을 준비하느라 긴장되면서도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에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부터는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가능한 10개 몇 편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요. 이러한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학 지원 시 필요한 항목들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 성적표입니다. 여기에는 학생이 수강한 수업들과 성적이 포함되고요. 이는 학교 카운셀러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학생의 GPA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고등학교에서 AP나 컬리지 코스를 수강한 학생과 같이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총 2개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학생이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제가 예전에 찍어 놓았던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SAT 또는 ACT와 같은 표준시험 점수가 되겠습니다. 일부 대학은 SAT 또는 ACT와 같은 표준시험이 옵셔널 또는 테스트 블라인드가 돼서 이러한 시험 점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 혹은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 학생들이 미국 내 상위 50위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SAT 또는 ACT 중에 하나는 꼭 시험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블라인드인 UC도 대학 지원서에 SAT 혹은 ACT의 점수를 기입하는 공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아직도 대학들은 적어도 학생들의 특히 ASEAN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서입니다. 대학은 학생의 11학년 선생님으로부터 그것도 코아콜스 즉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11학년 선생님 중에 학교 카운셀러는 제외하고요. 적어도 두 분께 추천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학교 카운셀러는 모든 대학에서 필수로 요구하므로 학생이 추천서를 부탁하지 않아도 대학 지원 시 학교 카운셀러의 추천서는 자동으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11학년 때에는 코아콜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카운셀러와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컴퓨터 사이언스도 일렉티브 클라스 선생님 순으로 추천서를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추천서로 학교 교장 혹은 학교 밖에 유명 인사 혹은 정치인, 운동 코치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학교 카운셀러로부터 1개 그리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2개는 필수고요. 나머지는 추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학생과 부모님들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 지원 시즌에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으로부터 추천서 요청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늦어도 여름방학 전 혹은 여름방학 기간에라도 이메일 등으로 안부 문의 등 미리미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학교 시작과 동시에 추천서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추천서 요청 시기를 놓치는 학생도 가끔 있으니까요. 자기 고등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서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학 지원서입니다. UC와 같이 대학 자체 지원서만을 사용하는 대학이 있는 경우와 또한 현재 대학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통 지원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뒤를 이어 많이 사용되는 콜리전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사용하는 지원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지원서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에세이입니다. 성적과 시험 점수와 함께 나는 누구인가를 대학에 솔직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개인 에세이는 우선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공통 에세이 타픽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학마다 특정 에세이 타픽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시 모든 대학이 필요로 하는 펩사는 물론 사립대학 지원 시 필요로 하는 CSIS 프로파일까지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세금 보고서와 기타 재무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도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학생이 고등학교 4년 동안 참여했던 엑스트라 커리큘러 즉 클럽, 스포츠, 봉사활동 등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 외에 참여했던 모든 활동들의 목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매우 관심이 높다면 대학의 인터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필요한 항목 총 8가지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학 지원 절차를 월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